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 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육이 사랑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풀렸다고 봐야겠죠 그동안에 택배가 밀려 있어 가지고요 다육이 사랑에 왔더니 지난주에 영상 나갔던 택배가 하나도 안 나가고 그대로 있어 가지고요 아주 엄청 많이 쌓여 있더라구요 근데 이제 오늘 나간다고 합니다 오늘 나가면 내일 토요일 토요일날 받아볼 수 있겠죠 이번 영상도 아마도 다음주가 계속 영하로 떨어지더라구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영상도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쁜아이들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부영입니다 부영이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구요 목대가 이렇게 두껍게 있는 길게 있는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는 약간 농한 화분에 멋진 화분에 심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 좋은 화분에 이렇게 목대가 큼직한 부영입니다 사이즈가 엄청 좋구요 네 요런 아이는 가격이 만원입니다 색깔이 너무 이쁘게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부영은 만원이구요 또 여기 수정차라 입니다 수정차라 이거 얼마였지 만원 만원 네 수정차라 입니다 수정차라가 수량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밭에서 뽑아다 그대로 놔둔 상태구요 여기에 살짝 먼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거 해서 뽁뽁이로 바람좀 에어기로 털어 주시고 심어 주시면 됩니다 네 밭에서 막 뽑아다가 갖다 놔서 이렇답니다 수량 요정도 밖에 지금 현재 남아있지 않구요 오늘은 가격을 만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너무 이쁘구요 이 수정이 인기가 짱입니다 그 많았는데 다 판매가 되구요 요정도 밖에 안남았습니다 네 날씨를 봐가면서 택배는 해주신다고 하니깐요 그렇게 하시구요 혹시 조금 택배가 늦게 가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때문에 그러니깐요 예 가서 가다가 얼어서 예 또 어 냉에 입어서 또 속상한 것보다 안전하게 가는게 좋겠죠 예 여기 또 누브 뭐죠 누비노바 입니다 누비노바 금 입니다 네 금이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누비노바 금 이렇게 반질반질 눈이 많이 나죠 아주 젤리로 되어있는 쫀득쫀득한 아이입니다 예 이렇게 금들이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아주 대글대글를 하고 돌덩이처럼 단단한 누비노바 금 가격은 많은 애들입니다 네 가격대비 너무 좋습니다 누비노바 금입니다 색깔이 물들면 요 엄청 이쁘게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예 가격만 원 입니다 예 여기도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는 매직젠 골드가 또 들어왔습니다 매직젠 골드 너무 이쁘죠 예 완전히 꽃송이처럼 예 완전 뭐죠 그 국화꽃 노란색 국화꽃처럼 이쁘구요 요 아이가 물이 들면 아주 진한 빨강으로 드는데요 예 일장이 아주 진한 빨강에 아주 노랗게 꽃이 펴 있는 것처럼 요 아이처럼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물이 들었네요 이렇게 이렇게 물이 이쁘게 든답니다 매직젠은 진짜 매직젠 골드는 인기가 너무 짱 이어 가지고요 들어올 때마다 완판입니다 네 이 아이가 지금 만원에 지금 판매를 합니다 요런 아이들 풍성하게 기르고 싶으신 분들은 한 2포트 정도 합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직젠 골드 만원 입니다 요 아이는 뭐죠 르비 도나가 한 개 있네요 르비 도나 빨간색으로 물드는 아인데요 르비 도나 이렇게 생긴 아이 가격은 만원 입니다 한 개 있습니다 네 여기는 또 새로 신입으로 온 아인데요 혜리 왓슨 금입니다 혜리 왓슨 금 아주 금이 엄청 잘 들어가서요 입장 로제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울퉁불퉁하게 꾸불꾸불하게 네 이렇게 생겼는데요 네 얼굴 쓰는 지금 얼굴이 다 이렇게 지금 분지를 하고 있어 가지고요 분지가 아니라 자구를 내고 있네요 자구를 자구를 여기 밑에서도 자구가 나오고 자구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여기 저기에서 아주 자구를 엄청 흘리고 있는데 요 아이는 자영 군생으로 보입니다 밑에 보니까 적심자리 안보이구요 한 목대에서 같이 붙어 있습니다 한 목대에서 이렇게 생겼는데요 혜리 왓슨 금은 가격이 25,000원이라고 합니다 혜리 왓슨 금 요 아이는 얼굴 수가 엄청 많은데요 우와 얼굴이 많은 혜리 왓슨 금 얼굴 수는 조금씩 포트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개수는 지금 수량은 3개 있습니다 세 개 세 개 있구요 가격 25,000원입니다 여기는 또 그린 샴페인이 몇 개 남아 있습니다 그린 샴페인 요 아이도 좀 귀한 아이라고 합니다 귀한 아이라고 농장에서 모주로 쓰는데 쓰고 모주로 쓰겠다고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 가져왔다고 합니다 네 요 아이 그린 샴페인은 만원입니다 수량은 한 여섯 개 남아 있습니다 네 연봉이 여기 군생이 3개 있네요 연봉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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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있습니다 연봉군생 얼굴이 어 자연군생인데요 얼굴이 4두 네 4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도 4두 네 여기도 여기는 5두네요 이렇게 자연군생으로 된 연봉이 예 세 개 있구요 가격은 7,000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7,000원 이구요 또 블루엘프가 예 블루엘프가 이렇게 목대도 좋고 사이즈가 좋은 블루엘프 요렇게 생긴 얼굴 수 엄청 많죠 얼굴 수가 이렇게 많은 네 블루엘프는 가격이 13,000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13,000원에 해 드립니다 이 아이 블루엘프 여기는 철화가 풀리고 있네요 네 요렇게 생긴 아이인데요 네 블루엘프 13,000원에 드립니다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와 네티지아 철화가 있구요 네티지아 철화 네티지아 철화 네티지아 철화는 지금 12,000원에 1개 있습니다 네티지아 철화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철화가 풀러가지고 쌩얼이 된 네티지아 철화는 12,000원입니다 1개 있습니다 여기는 또 이런 하이트라인이 하이트라인이 이렇게 있구요 하이트라인 12,000원입니다 이렇게 생긴 백분으로 아주 뽀살시 바르고 있고 얼굴은 육두로 되어 있습니다 육두로 이렇게 생긴 아이 14cm 풀분이구요 하이트라인 하이트라인 12,000원입니다 어 요아이는 또 자라고사구요 자라고사 얼굴이 5조 우와 여기 자구 엄청 많네요 자구가 이렇게 생긴 아이는 자라고사는 15,000원입니다 손톱이 너무 멋있죠 손톱이 예쁜 자라고사 얼굴 수가 많은 얼굴이 한두 이 밑에가 많이 달렸네요 밑에가 이렇게 생긴 자라고사는 15,000원입니다 스노바니 스노바니 스노바니가 있구요 스노바니는 가격표가 없네요 가격표가 하나 있구요 어 황홀한 연꽃이 있구요 황홀한 연꽃 큼직한 사이즈 황홀한 연꽃 한개 있네요 한개 요아이는 12,000원입니다 요기는 또 롤리폴리가 있구요 롤리폴리 롤리폴리는 코끝이 이렇게 빨끗세하게 물들어가면서 아주 백붓는 뽀살씨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 롤리폴리 한몸자연군생으로 보이구요 요아이는 가격이 15,000원이네요 15,000원입니다 이렇게 얼굴 수는 꽤 많죠 얼굴 수가 많은 어 롤리폴리는 15,000원 이구요 또 여기 그린 샴페인 군생 그린 샴페인 군생 이라고 합니다 요아이는 얼굴이 3두로 되어 있네요 요아이는 15,000원입니다 15,000원 네 요기 서부림이 있구요 서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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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남아있습니다 서부림 두개 있구요 가격은 22,000원입니다 이것도 싫어? 네 요기도 항울한 연꽃이 오 색깔 너무 이쁜데요 색깔이 항울한 연꽃 예 항울할 정도로 이쁜 아이가 이 항울한 연꽃입니다 너무 이쁘죠 네 요런 아이들 가격 15,000원입니다 어 문패어리가 있구요 문패어리 큼직한 사이즈 문패어리 자영 군생 그리구요 큰 모주얼굴 가운데 있고 삥 둘러서 자구를 달고 있는 문패어리 요아이는 가격이 22,000원입니다 네 여기는 실루엣 군생입니다 실루엣 군생 실루엣 군생 이렇게 생장점이예요 얼굴이 3도 로 분지했네요 요런 아이도 있고 요렇게 얼굴 두 개짜리가 붙어있는 요런 아이도 있고 실루엣 군생 입니다 네 실루엣 군생 얼굴 두 개짜리씩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얼굴이 두 개 있습니다 네 실루엣 군생 이렇게 있구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실루엣 군생 12,000원입니다 또 여기에 이렇게 큼직한 신데렐라가 있구요 신데렐라가 아주 보라보라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목대로 올라가서 쭉 올라가서 올구수가 엄청 많이 달려있죠 이렇게 생긴 신데렐라 가격은 2만원입니다 또 여기는 여기는 올리비아 입니다 올리비아 군쇠 올리비아는 금이 잘 나옵니다 이런아이는 또 키우다 보면 또 금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올리비아 금도 몸값이 고하죠 올리비아 이렇게 있구요 가격은 올리비아는 가격이 8천원 입니다 3개 있습니다 3개 여기는 뭘까요 문가드니스 철화 입니다 문가드니스 철화 이렇게 생겨납니다 지퍼로 잘 엮여있습니다 가격은 7천원 이구요 또 이 아이는 빙산이 있구요 얼굴이 3도로 되어있는 빙산입니다 아주 무거워가지구요 색깔도 이쁘게 올라오고 각진 모습도 멋있고 각이 되어있죠 입장 로제트가 이렇게 큼직한 14cm 풀분이구요 꽉 차있죠 빙산 요아이는 15,000원 입니다 치아와 하나 있습니다 치아와 군쇠 얼굴이 6도로 되어있는 치아와 군쇠 요아이는 10,000원 입니다 치아와는 금이 잘 나와서요 혹시 금이 나올수도 있으니깐요 키우다 보면 금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비안트 있습니다 여기 비안트 이렇게 백분을 뽀사시 올리면서 비안트는 얼굴이 4도네요 이렇게 생긴 이런 아이도 있고 얼굴 3도로 이런 아이도 있고 색깔도 이쁘고 백분도 뽀사시 바르고 있고 손톱이 예쁜 아이입니다 손톱이 아주 까만 손톱으로 꾹 점을 찍는 아이입니다 지금은 빨간 손톱이죠 예 더 기르다 보면 또 까만 진한 손톱으로 바뀌더라구요 네 이렇게 이런식으로 백분을 뽀사시 올린 상태에서 손톱만 아주 꼭 점을 찍고 있죠 이쁘죠 요아이 가격은 어 만 아 그냥 8천원 이네요 그냥 8천원 비안트는 8천원 입니다 음 몽가드니스 철화가 큼직한 철화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는 만원 입니다 만원 입니다 어 치아와 금이 지난주에 엄청 많이 또 다 판매가 되구요 요거 지금 3개 남아있네요 치아와 금 오 여기 완전히 금이 잘 들어가 있는데요 예 요런 아이들 복륜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키우다 보면 예 복륜으로 나오면 완전 대박 나는 겁니다 예 치아와 금은 지금 어 몇 십만원씩 합니다 복륜금은 예 요런 아이 데려다 한번 또 금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3개 남아있구요 2만원 입니다 여기는 야생 콜로라타 입니다 야생 콜로라타 백분을 아주 부삭이 바르고 있는 야생 콜로라타는 요런 아이들은 가격이 만원 입니다 가격 너무 착하게 나왔네요 예 저는 옛날에 3만 얼마에 데려온 것 같은데 1만원 입니다 또 여기는 콜로라타 브렌티 입니다 콜로라타 브렌티 빨간색으로 물들고 있는게 너무 멋있죠 백분도 뽀사시 바르고 있고 네 이렇게 콜로라타 브렌티는 요 아이도 만원 이네요 만원 네 여기 실루엣 군생이 네 실루엣 군생이 얼굴이 사두도 있고 요 아이도 사두네요 사두 우와 얼굴 수가 꽤 되는데요 거의 다 사두로 되어 있습니다 실루엣 군생 사두 인데요 요 아이들 가격 15,000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실루엣 군생 15,000원 이구요 아주 따글따글 묵었습니다 요 아이들이 묵었습니다 네 입장노제트 너무 멋있구요 통통하죠 통통한 노제트를 하고 있고 실루엣 네 실루엣은 너무 이뻐서요 가성비가 짱입니다 이런 아이는 꼭 길러 보셔야 됩니다 네 이쁜아입니다 15,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는 또 이름이 안좋혔네 예 이 아이가 뭐였는데 하나 있는데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가 프리메라 예 프리메라입니다 프리메라 하나 있습니다 예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여기 피치캔디가 있구요 너무 이쁘죠 피치캔디는 아주 백분이면 아주 보살 시 올리면서 사이즈가 엄청 크구요 네 이게 지금 포트가 12cm 포트 인데요 이렇게 바깥으로 많이 나가 있습니다 예 금직한 사이즈 피치캔디구요 예 가격은 18,000원에 나왔습니다 너무 멋있죠 여기는 또 홍공작 한개 있구요 홍공작 한개 남아 있습니다 예 나탄군생이 두개 있구요 나탄군생이 세개 있습니다 나탄군생 백분포산시 바르면서 아주 고급스럽게 요 아이들은 아주 엄청 인기가 좋고 중국 그쪽 상인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아이 중 하나죠 네 나탄 요 아이들 가격은 2만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어 요기 아이시 그린이 아이시 그린이 세개 남아있네요 아 다섯개 남아있네요 아이시 그린 얼굴 두개짜리도 있고 네 이렇게 따글따글 묵은등이 아이시 그린이 이렇게 다섯개가 있습니다 네 가격은 18,000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네 플로리 디티가 있구요 플로리 디티는 진짜 인기가 짱입니다 이 아이는 네 가격대비 이쁜 아이고 음 군생도 잘 만드는 아이고 음 군생은 아주 엄청 잘 만드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색깔도 이쁘고 네 플로리 디티 네 플로리 디티는 가격이 예 만 15,000원이네요 플로리 디티 플로리 디티 이렇게 있습니다 15,000원입니다 또 여기 온슬로우가 있구요 온슬로우 얼굴수가 엄청 많죠 예 완전 군생입니다 머리수가 많은 예 이렇게 자용 군생 같이 보입니다 예 얼굴 큰 얼굴에 삥 자구를 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구요 어 요아이는 온슬로우는 15,000원입니다 또 여기 파인 로즈가 이렇게 있구요 파인 로즈 네 파인 로즈 너무 이쁘죠 이 파인 로즈는 옛날에 몸값이 참 그였던 아인데 많이 착해졌네요 만원입니다 파인 로즈 만원입니다 네 이렇게 있구요 또 tm 이 있구요 tm 아주 동글동글 로즈 트 너무 멋있는 tm 입니다 이렇게 어 코끝은 이렇게 발그스레하게 요 수줍은 소녀의 볼처럼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반질반질 윤이 반질반질 나고 오 이렇게 이쁘답니다 tm 이 펄감도 있습니다 펄감도 있고 엄청 멋있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요아이가 가격은 13,000원에 나왔구요 소인제금이 있구요 소인제금 소인제금 소인제금이 이렇게 몇개 남아있습니다 예 12,000원입니다 소인제금은 12,000원입니다 네 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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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소송록 철화입니다 소송록 철화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예 요아이들은 만원이구요 가격대비 너무 좋죠 빨갛게 물들어있는데 너무 이쁩니다 네 여기는 또 마디바가 두개 있습니다 마디바 마디바 15,000원에 나갑니다 네 얼굴 쌍두로 되어있구요 컴집합니다 사이즈가 좋습니다 이게 지금 14cm 풀분입니다 네 14cm 풀분에 이렇게 얼굴 두개짜리 이렇게 있고 얼굴 외두짜리 이렇게 있고 무거워서 무거워서 아주 떼글떼글하고 지금 풀리끼도 많이 올라와있고 네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15,000원이구요 휴밀리스가 지금 두개 남아있는데요 휴밀리스 아주 돌덩이처럼 떼글떼글한 휴밀리스 얼굴 수도 얼굴 수도 많습니다 지금 사이사이에서 자구를 올려줘가지고요 네 이쁘죠 요아이들은 가격 9,000원에 나왔습니다 두개 있습니다 네 여기 아메치스 하나 있구요 아메치스 얼굴 많죠 얼굴이 이렇게 많은 아메치스가 9,000원에 나왔습니다 한개 있습니다 네 여기 TM이 또 있습니다 TM TM 요아이는 아주 더 묵은 묵었는데요 더 따글 따글하게 굳은 아이입니다 요아이는 따글 따글하게 굳은 아이입니다 층수는 더 넓습니다 요아이보다 요아이도 13,000원인데 요아이는 층수가 좀 약 얼마 높진 않은데 사이즈가 좀 크구요 요기는 사이즈는 작은데 층수는 높은 그런 아이입니다 이렇게 따글 따글하고 묵었습니다 요아이는 만원입니다 소인제 소인제 금이 있구요 소인제 금입니다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는 사이즈가 조금 더 큰 사이즈구요 요아이들은 가격이 15,000원입니다 소인제 금 요런 아이는 15,000원 이구요 또 요기 브레이브 철화입니다 브레이브 철화가 너무 이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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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요 가격은 4개 남아있네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또 여기는 얼음공주 엘사가 있구요 얼음공주 엘사입니다 얼굴은 3도로 되어있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또 4도 되어있는 아이도 있고 거의 3,4도로 되어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가격은 15,000원에 나왔습니다 얼음공주 엘사구요 네 그린뷰티가 있구요 그린뷰티 네 그린뷰티 네 그린뷰티가 있습니다 네 그린뷰티는 가격이 요아이가 젤리로 된다고 합니다 요아이는 그린뷰티 젤리 13,000원에 나간다고 합니다 13,000원에 세일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린뷰티 13,000원입니다 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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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